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울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스페셜 클래스 오늘 이상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빨간 맛 주식, 빨간 맛 시장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들 수 있는 또 오늘 주간 핵심 트렌드를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볼 수 있는 이슈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2차전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세계 자동차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 이 도요타에 또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의 4조원을 투자한다는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계약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24년과 2025년도까지 상당한 계획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이고 미국 내에서는 보더라도 우리가 LG NL 솔루션이 현재 온타리오주 그리고 그 밑에 삼성 SDI가 인디아나주 그 밑에 보면 LG NL 솔루션이 양극재가 텍사스주에 분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SK온이 테네시에 나와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쾌백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언제가 완공이 목표냐면 대부분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장들에 대한 완공이 진행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료적인 이슈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고점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계획들을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현재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은극재, 니켈,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국내에서도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앞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기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획들은 현재 주가의 재평가가를 받고 있느냐? 받고 난 다음 주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그러면 현재 구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우선은 글로벌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탑 10인데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되는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을 상당히 선방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SK닉스도 그 기대감이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약 45에서 5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45에서 50%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선사업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SK닉스 같은 경우에는 95%에 100%가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 SK닉스도 반도체 협황에 대한 개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다른 여타의 반도체 협력사들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실적이라는 것은 100점짜리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저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높이는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보다 좀 더 좋은 실적만 나타내면 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2019년, 2020년도에 8.15 관련주 또는 국산화 관련주와 엮이면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주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내 기술 수준과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에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식각 쪽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세정, 평판, 오늘 KCT 얘기했다, 그렇죠? 그리고 방막, 증착, 열처리,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패키징, 테스트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후공정, 오사트 기업들도 봐야 되겠지만 전공정 안에서 노광을 제외하고 이온주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추가적인 장비 발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오르는 기업들의 공통점도 이런 장비업체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세 번째가 바로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원류 가격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또 LNG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LNG는 액화 천년가스를 얘기하는 거고 LPG라는 것은 액화 석유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LNG는 우리가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해서 쓰는 것을 이제 LNG라고 하고 우리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제탑을 통해 가지고 끓여서 나오는 부분을 LPG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가격은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결국 증류탑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류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원류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LNG에 대한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이제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 별로 안 춥죠. 하지만 11월달, 12월달, 1월달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겨울에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에 들어가면 난방비는 어떻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데 현재 정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GS라든지 SOIL, SK이노베이션이 우리가 종류 3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원류를 수입하는 곳이 바로 대성에너지라든지 또는 흥구소규, 국동유아. 흥구소규 보셨죠? 이번 주에 7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화조 추천해주셨습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된 기업들 SK가스라든지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GSE 작년에 딱 이맘때 상당한 급등 양상을 보였던 기업들이 바로 이 LNG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천년가스 가격 보셨습니까? 미국 천년가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3% 올랐습니다. TTF 가스와 영국 가스를 우리가 유럽 가스라고 하는데 그 가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30%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LNG 가계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눈여겨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트렌드를 한 번 짚어보셨는데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국경제TV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고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세 가지를 구해오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도 들어가시면 좀 시원하게 상담,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목 분석부터 한 번 같이 받아보셔야겠죠. 최근 들어서 본인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종목이 상당히 분석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분석부터 한 번 같이 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멀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뒤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한 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미리 선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